여러분 안녕하세요 뽀뽀입니다. 오늘은 디지앤 이 단어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앤은 한국어 앞당기와 미리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정돼 시간이나 기함을 앞당기다. 이런 뜻이야. 뒤에 동사부터 써보세요. 예를 들어 디지앤 샤반 디지앤 샤반 시간을 앞당겨 퇴가한다. 빨리 퇴가한다. 디지앤 가우수워 디지앤 가우수워 앞당기 알려주세요. 디지앤 추바 디지앤 추바 앞당겨 추바한다. 디지앤 준비 디지앤 준비 미리 준비하다 디지앤 와 동사 강원도에서 시량 들어갈 수 있어요. 디지앤 시량 동사 시량은 뭐냐면 디지앤 하루 디지앤 하루 디지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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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일찍 퇴근한다. 지지앤 10분 중 샤크. 수업을 10분 일찍 미치다. 이해하시나요? 이해하시며 우리 다음 문장 같이 완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怎么这么早就回家了? 왜 이렇게 집에 일찍 왔어? 오늘 일찍 퇴근했어. 도둘車 도둘得很厲害. 니最好 提前出发 도둘車 도둘得很厲害. 니最好 提前出发 일찍 추밤하는 것이 춥다. 报名的人很多 니最好 提前登陸 报名的人很多 니最好 提前登陸 신청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일찍 루깅하는 것이 춥다. 旅行之前 最好 提前登陸 가기 전에 미리 비자를 준비해 두는 게 좋다. 마야 울 수 없다면 미리 세 시간 전에 알아주세요. 이해하셨나요? 잘 이용해서 댓글로 남겨주세요.